95주년 3.1절을 맞아 충북에서도 일제에 한거했던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마다 태극기를 하나씩 부른 대학생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95주년 3.1절을 맞아 8개 대학교 학생 95명이 충북지역 국립유적지를 도는 순례행사. 대학생이 3월 1일 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3.1운동의 의미와 아픔을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표현해보자는 순수한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26km를 걷는 고된 일정이지만 소식을 듣고 타지역 학생들도 합류했습니다. 각자 손에 찍은 물감으로 대형 태극기를 색칠하며 대학생다운 창실함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듭니다. 이거 태극기를 걷고 매구 95명이서 같이 걸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 역사를 걷는 것 같아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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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의 의미를 조색으려 거리에 나선 중학생들입니다. 방학이라서 애들 귀찮을 텐데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정말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고.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과의 땅찾기 소송 신소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학교 진입로 등 청주시내 땅 12곳을 지켜낸 걸 기리는 자리인 만큼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훈수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친일파 또 아니면 민족 반역자 이런 사람들 없이 서로 함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본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오삼근 옹등, 광복회원과 시민들이 참고파한 가운데 분엄식이 열렸습니다. 청주 3.1공원 만수삼창 조현구, 충주 평화통일연원 시민혼나움 백기 행사가 열리는 등 하루 종일 95년 전 그날의 함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